그룹 빅뱅의 누나가 연일 못지않은 미모의 소유자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가족 모두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빅뱅에서도 가장 잘생긴 외모로 주목받는 탑의 가족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데요. 아버지의 졸업사진을 보니 탑의 외모는 모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듯하죠. 부리부리한 눈과 오똑한 코, 제복을 입고 웃는 표정의 탑 아버지는 아들 탑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미남입니다. 이어 세련된 외모의 탑 어머니 사진도 공개되는데요. 역시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탑의 누나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동그란 눈 때문에 이목을 좀 끌었을 것 같죠? 탑의 누나를 본 네티즌들은 연예인으로 진출해도 되겠다며 탑 못지않은 외모의 소유자라고 흡찬하고 있습니다. 탑의 누나